잘생겼고 멋있고 정의롭고 철수야 이제 몸은 좋으니까 공부를 좀 하면 어떻겠노? 작아 어리보다 몸을 좀 더 잘 써가지고 특별아 인사드려 아빠야 야 뭐야 너? 아니 믿죠 내 딸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본점이 있나? 깡패야 아니야 아니야 같이 깡패구나 일부 한장이요 두 분이 안 계시니? 몇 당들이에요? 백장이요 엄마를 얻어 우리 색깔이 남팡이에요? 백장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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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